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길을 가는 결정을 내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황교안 전 당대표가 가는 길은 무척 좁고 무척 험하고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폐하려고 하는 선거 부정 문제를 유력 정치인으로서 계속 규명하고 해결하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역사는 이 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선거 부정과 이것을 은폐하려고 노력했던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식자층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공적이었다 이렇게 자랑해왔던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장악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반복적으로 훔친 행위에 대해서 훗날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타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한 것과 관계없이 황교안 전 당대표의 현재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당은 축적된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3구 대선에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시도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여당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도를 막지 못하면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불가능하느리다. 그동안 황교안 후보가 세상을 향해서 발신한 메시지를 꾸준히 관찰하고 다뤄온 입장에서 갖게 되는 판단입니다. 지난 2월 2일 날 황교안 전 당대표는 여권의 부정선거 시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한국사회를 향해서 발신했습니다. 제목은 여권의 부정선거 3단계 대비책입니다. 저는 이재명 켬퍼 부정선거 3단계를 예측하며 단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조작입니다. 지금도 획책되고 있을 것입니다. 정권의 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의 온상으로 만들고 당근과 채찍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억박질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행성에 공을 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저들이 야당일 때 드루킹 킹클랩을 통해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추미애 전 당대표의 자살골로 말미암아서 그 불법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철저히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킹클랩이 작동될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성명서에 대해서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미 선거조작을 위한 여론조작이 가동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대다수는 선거조작과 여론조작은 마치 동전의 양쪽 면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이 있어야 선거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박빙성부 마치 시속게임을 하는 듯한 여론조사의 실향중계는 바로 여건이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선거공작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다시 황교안 전 대표의 성명입니다. 둘째는 투표조작입니다. 지금 준비가 다 끝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거제도에는 사전투표라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조작의 가장 큰 의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일 투표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선거공작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의 표가 선거공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당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투표는 선거조작의 황금의장에 해당합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수월하게 여건은 바로 선거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특정 후보의 목표 득표율을 무난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애국시민들은 자신과 그 후세의 삶을 생각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자원에서 바로 당일 투표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조작의 중요한 대상물로 악용될 소지가 아주아주 높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황교안 전 당대표의 성명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개표조작입니다. 사전선거와 본선거의 시간적 지리적 차이를 생각할 때 취약점이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투표용지, 투표함, 보관장소 등 열가기도 힘들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허점이 많습니다. 개표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개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권자분들께서는 투표용지를 가로로 한 번 접으시고 세로로 여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개표가 어려워지고 수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막고 선거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앞으로도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나라와 국민들에게 받은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길에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글을, 황교안 전 당대표가 글을 참 잘 씁니다. 짧은 글이지만 글 속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상구 대선에서 선거 조작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선거 조작을 추진하고 강행하는 그런 세력에 맞서서 평화적으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투표에 몰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근이자 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전선거 거부운동이 전국의 가을 전력에 불꽃처럼 번져나간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은 자신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하는 것이 나라와 후손을 살리는 길이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